쓰레기 게임 와 파워 오브 디 조만간 5시 방향 징발 내정 액셀 눌러 일자사격 킹선 가슬기 어떻게 들어가서 그러냐 다들 성직자를 좋아하는게 분명해 아 터보색 터보색 빨리 돌아온다 터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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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개 9채 터보색 터보색 housing 고차 뭐? 체레빈 마트르시카 마트르시카 킹선 가슬기님 돌이 미썼다 탈데미 나 나갔네 눈알키기 알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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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아파 무지개같은 카드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호호호호 아오오헤 not bad Not bad, not good. 낯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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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덱에 소각을 모아주고 어퍼트 길덱막음 어퍼트 길덱막음 어퍼트 못막음 앗 으 으 으 응 으 그거 아 위 케르르르릉 케르르릉 병 속에 붙인 과정 아니 몸부림 뭐 그렇게 나쁘진 않겠는데 병 속에 탐색이면 라고 할 뻔 어 흑우 부적 금강저 찬스 흑우 부적 있으면 이제 저주 안 나오는 버프 받을 수 있음 오 킥셀가 안 머니 까지 터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전판에 터보 없어서 죽어서 터보 왕창 넣어드렸습니다 감싸 인사는 됐어요 제 난리를 했을 뿐이죠 히파 파기 앞의 놈이 마련 그렇게 드시는 거 아니라니깐요 그리고 이번에 단백질 쉐이크 새로 나왔는데 구매하실래요 아니요 힘쎈디 펀치 한방에 개노사 한말씩 날라가는 거 봐 sequela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az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역시 인간 따윈이 연약한 콜까비 주먹보다는 평소엔 강철주먹인데 왜 취약한거야? 나약한 유기물 번스는 가라 20키로 강철주먹이 간다 매알이 기괴학습 병탐이니까 병아리 가능 핵 빠데리 대행하면 힘오르네 룬 괴라미드 복수음을 셌다 좋았다 엘리트 를 잡으러 가자 아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룬 축전기를 가져다주신 상점 주인님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까비 까비 고벼팍 있으면 딜은 잘 나올텐데 딜보다 수비가 더 중요할듯 아님 말고 고벼팍 지탈이 아니 다행이네요 스크밍 스크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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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이 매콤한 디펙트 이거 포션 쓰지 말거에요 와 저렇게 힘이 높으면 강한 디에게 이코의 힘과 민첩을 올려주는 재구성이라는 카드는 얼마나 좋은거야 재구성 쓰지 마세요 밀집이라는게 깎입니다 남순 왜 쓰레기 마냐 이거 의정 navy 아하 후오오오오오오오오오 쒸 무섭네 진짜 gee무섭네 진짜 뭐? 뭐? 천마스 했듯 들을 장말이 없는 놈 디비 신송 신송 칠 하로마 직감 팔바꿈 하위모 하고싶다 하고싶으면 해야지 직감 주묵이 사라지 사이사 사라지 사라지 사람들 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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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치 달리면 잡겠는데 이거 명치 달리면 잡겠는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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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하기 강화 할수 있을까 아이고 합하기가 서순 4에 배수니까 서순이 아니네 좋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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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구체를 썼던 것은 자신의 힘을 억제하기 위함이었다. 장철 구체. 그날 첨탑은 깨달았다. 디펙트가 구체를 쓰는 것은 힘을 봉인한 것이었음을 라는 내용의 디노벨 추춘조. 걷어내기 없나? 없다. 그날 첨탑은 깨달았다. 방열판색. 방열판색. 어. 유타 영포. 그날 첨탑은 깨달았다. 그날 첨탑은 깨달았다. 그날 첨탑은 깨달았다. 맨 밑에 있네 이펙트 펀치 빡 뭐 후벼 파기 2개? fly 쏘면 뭐 다 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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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는 누가 해주냐이잖아. 세력 1001인데 어떻게 안될까? 안될걸? 강아지 사운드. 강아지 사운드. 밀집 모자란 디펙트. 강아지 사운드. 강아지 사운드. 강아지 사운드. 강아지 사운드. 스프. 아, 짐수기. 아, 짐수기. 압박이 방열판이 맞겠지 아싸 유성타격 음... 버퍼를 안쓰는게 더 나았을듯 어차피 연타겟지? 아니? 어차피 플라즈마 남겨봤자 정전기 방전으로 다 빠지니까 이건 내다 버려 아하 죽어라 디펙트 펀치? 디펙트 펀치? 아싸 3 2 3 3 3 2 3 3 3 2 1초만 늦게 깼으면 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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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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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먹었지 이거 흑옥부정 먹어서 저주한 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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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